자 그러면 우리가 CLI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사실 이 주제는 쉘이나 쉘 스크립팅 이렇게 불리는 여러 뿌리가 깊은 이야기들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여러분이 아 이런 게 명령어를 이용했을 때 강력한 효과구나 라고 이렇게 공명할 수 있다면 이번 수업은 성공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익히면 좋지만 그렇다고 그걸 익히지 못한다고 여러분이 리눅스를 못한다고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니까 편한 마음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우선 실습을 진행하기 위한 디렉토리를 하나 생성할 텐데요. 디렉토리의 이름은 저는 Y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겠습니다.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디렉토리를 만든다. 말로 설명할게요. 잘 안되네요. 한글이 좀 안되어서. 첫 번째는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두 번째는 그 디렉토리로 들어가야 되죠.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mkdir y라고 하고 엔터를 치고 cd y라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. 그렇죠? 그러면 우리가 명령어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뭘 할 수 있냐 바깥쪽으로 나가 봅시다. 이렇게 하면 다시 원래 있었던 자리로 왔죠. 이 상태에서 Y라는 디렉토리 제가 지우겠습니다. 이렇게 지웠습니다. 자, 그럼 아까 제가 했었던 이 두 개의 명령 이 두 개의 명령을 제가 한 번에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. mkdir y 그리고 cd y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명령의 구분이 애매하지기 때문에 중간에다가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이면 이 컴퓨터는 여기 있는 명령을 실행하고 세미콜론을 본 다음에 이것이 그 다음에 실행될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오늘 한 번 해볼게요. 엔터 그럼 보시는 것처럼 mkdir y가 됐고 그리고 동시에 y라는 디렉토리로 제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죠. 하나하나의 명령어와 한 번에 두 개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. 왜냐? 두 개가 되면 뭐도 돼요? 세 개도 되고 네 개도 되고 무한대로 가능해지니까요. 단수와 복수의 차이인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명령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효과는 여러분이 어떤 명령을 실행했을 때 이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.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그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것을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쭉 적어서 컴퓨터에게 보내주면 컴퓨터는 순서대로 그 명령들을 실행하고 최종적인 결과만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중간 과정에서 컴퓨터를 지켜보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.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명령어를 통해서 컴퓨터를 제어했을 때의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쓰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순서대로 명령이 실행된다라는 말이거든요. 특히나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여기 있는 mkdir y 이게 금방 실행되는 명령어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 이 명령이 한 이틀, 삼일 동안 실행돼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명령들이었다. 그리고 제가 두 개를 썼지만 두 개가 아니라 아주 복잡하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명령들이 두 개가 아니라 백 개, 천 개가 되었다. 라고 했을 때 명령을 하나하나 실행하는 것과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순차적으로 쭉 실행해서 끝난 결과만을 보는 것 사이에 그 엄청난 차이를 공감하실 수 없다면 앞으로 더 나아가시는 거에 더 나아가시는 거에 대한 동력이 많이 부족하실 겁니다. 항상 생각하실 때는 뭘 배우실 때는 자신이 배우고 있는 것을 무한에다 갖다 놓고 개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하면서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